와아아아아아아아아 여러분 여러분 신의 의혹을 외우셨나요? 어휴 정말 가관지 2X가 아니면 안돼요 아 정말요 오 죄송합니다 확실히 굉장히 간절함을 잘 살려서 읽어주셨는데요 어.... 가관지의 드로ㅣ 액씨 나도 좋아 으아아아악! 세민 씨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리노랑 지금 그거 하나 빠진 거 같지 않나요? 형 전 들었는데요 우리 리노 네 우리 리노랑 네 오 도발적이었어요 어떤 캐리로 저희가 보면 될지 이동하면서 대답을 부탁드릴게요 아 대답이요? 왜냐면 스페이예요 대답해야 되니까 네 저희 사이에 기류로 기류로? 기류로 아 둘이 손잡고 있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게 세민 씨 네 잡고 있긴 해주세요 네 잡지 마세요 잡아주네요 네 잡아줘요 상처받았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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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 김성민 씨 나 노래 할래 나도 그냥 할 말아 잡아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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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가관이네요 네가 오세요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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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이렇게 울거면 여기 와서 잡아도 되는 거 찰나 그래 안 그래 한 치도 물러서지 않네요 빨리 오세요 여기 세균이 얼마나 한 번씩 할 분이 정해져요 얼마나 알고 싶었대요? 그러면 중간에서 타협점을 보죠 한 걸음씩 가시죠 은근 은근 머릿속에 가세요 빨리 빨리 오라고 다 싫어 이게 은근 은근 카라는 거였어요 바로 나 빨리 가셨다고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아 가라고요 그리고 송혜씨 드디어 무대 준비해 주셨고요 자 노래 음악 준비됐으면 바로 틀어주시죠 이 노래가 그 vielleicht 시즌 진짜 슬픈 순파 시작 서 극장 잘 이해 흥 손으로 택하라 택밖에 없지 뭐 대첨이라면 어떻게 대첨이라면 도대체 그만 좀 났어 하지만 네가 재미 없어진 이유 네가 사랑해 외로운 날짜네 음 음 좀 이상해 왜 불쌍히게 너와 널 내보낸 걸까 아는 걸까 내 나이가 이런 비밀한 생각만 안 돼 오늘 난 웃고 혼자 쏘게 택상 티셔츠 그냥 기쁜이야 이제 아니 난 할 것 같은 걸어보기 부른 건 2X 일록 철저하게 철저하게 정말 아우 어떻게 sú 민호씨 어떻게 수민 씨를 한 번은 안 봐요 네? 봤어요? 봤어요? 네 아 까다로운 거 힘든 아이라 소미 씨 어떻게 만족하셨어요? 그래도 안 봐줄 줄 알았는데 한 번 봐줘서? 그래도 다행이다 떨렸어? 네 떨리냐고? 뭐 이렇게 복직하게 한 번 날라왔는데 떨렸어? 떨렸어? 아니 리너 씨가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모른 척하고 옆 테이블에서 먹었다 무슨 소리야? 아니 그냥 그 날 이제 연습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보세요? 아니 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친구랑 이제 밥 먹고 있는데 그게 이혜니랑 김승민이랑 서창빈 지나가면서 아니 잠깐만 뭐 이혜니는 왜 이혜니인데? 나 저번째도 아닌데 왜 난 또 서창빈 서운해 서운해 고울도 그렇게 서운해요 너무 속도 거 가지고 아예 아예 서운할 수 없어 아 그러죠 어쨌든 아이고 이혜니랑 둘이랑 서 이혜니랑 틀어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먹었을 때 전 일행 있었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그죠 끝까지 그래도 인사는 했죠? 아 그럼요 아 네 다행입니다 잘 되셨고 가요 왜 웃음이시죠? 아니 이렇게 그것까지 알고 계실 줄 몰랐어요 매번 놀랐는데 아 이번 주에도 되셨다고 해가지고 아유 축하드려요 아유 축하받을 일인가 아유 축하받을 일인가 아유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축하하죠 자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미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축하받을 일인가 다행이다 아유 축하받을 일인가